진지한 눈빛 절도 있는 동작들 거친 숨을 내쉬고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빛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렁찬 기압이 울려 퍼집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달 30일 무카스 분산의 태권도장 무토 도장에서 열린 제1회 무카스 마스터클래스 수강생입니다. 무카스 마스터클래스는 태권도 지도자 및 예비 지도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장 무토의 경영 노하우와 지도법을 교육하고 우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무카스에서 지난 7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3달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예비 관장과 사범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석 달 동안 너무 힘들었죠. 힘들면서도 나름 또 뭔가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시간이 됐었을 텐데 오늘은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뭘 느끼고 뭘 배웠고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날 수료식에 앞서 그동안 이뤄진 교육 이수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과 상담, 영상 발표 및 호신술, 실전기 품세 등 실기 테스트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는 단순 일회성이 아닌 무카스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우면서 좀 많이 알아갔다는 점 새로운, 많이 접하지 못했다는 점 실전기업인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람이 됐어요. 도장 경영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것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고 너무 큰 비용이었습니다. 한편 무카스 마스터 클래스는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2기 무카스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지속적인 자체 연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카스 TV 김수정입니다. 신빙은 정권, 국민권, 대장, 기관적인 참여, 국가스, 자석이! 감사합니다.